민숙이 구장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요하께서 신여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정해진 때에 6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 곧 정해진 때에 그것을 지켜라 그 모든 규례와 윤례를 따라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달 14일 해질 무렵에 처음으로 신여강야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사람의 시체로 인해 부정해져서 그날의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체로 인해 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에 관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알아볼 테니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나 너희 자손들 가운데 누구든 시체로 인해 부정해지거나 멀리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 6월절을 지키라 그런 사람은 둘째 달 14일 해 질 무렵에 그날을 지키면 된다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과 함께 어린 양고기를 먹도록 하라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 모든 규례를 따라 6월절을 지키라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예물을 정한 때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6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면 규례와 윤례를 따라 그렇게 하게 하라 이방 사람이나 내국 사람이나 규례는 동일하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해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성막의 불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됐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순정해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났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진에 머무르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정했습니다 민숙이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두드려서 나팔 두 개를 만들고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거두고 행군을 시작할 때 그것을 사용하여라 나팔을 둘 다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있고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나팔을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짧게 끊어서 보는 나팔 소리가 나면 동쪽 진영이 움직인다 두 번째로 짧게 끊어서 보는 나팔 소리가 나면 남쪽 진영이 움직인다 짧게 끊어서 보는 나팔 소리는 움직인다는 신호다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는 길게 나팔을 불어야지 짧게 끊어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대대로 계속될 규례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공격하는 적과 싸울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요호 앞에서 기억될 것이며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즐거울 때와 너희의 정해진 절기와 매달 초하루에 권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요호하다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의 광야를 떠나 행선지를 행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바람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요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처음 길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안미나다르의 아들 나손이 지휘했습니다 리사갈 지파의 부대는 수아르의 아들 느다넬이 통솔했습니다 스블론 지파의 부대는 헬런의 아들 엘리야비 통솔했습니다 성막이 거두어지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것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슬이 지휘했습니다 시모온 지파의 부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롱엘이 통솔했습니다 갓 지파의 부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통솔했습니다 그러자 고아 자손이 거룩한 물품들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성막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안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지휘했습니다 문하세 지파의 부대는 부다수리의 아들 가말리엘이 통솔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부대는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통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모든 진의 후위 부대로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안미사 때의 아들 아예슬이 지휘했습니다 아셀 지파의 부대는 오구란의 아들 바기엘이 통솔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부대는 메난의 아들 아이라가 통솔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행진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바베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줄이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갑시다 우리가 당신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나는 내 땅과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겠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어디에서 진을 쳐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돼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같이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무엇이든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나아갔는데 여호와의 원약계가 쉴 곳을 찾아 3일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낮에 그들이 진영을 철수하고 떠날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원약계가 길을 떠날 때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일어나소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소서 민숙이 11장 그때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진무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라서 진해 바깥쪽을 태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부짖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고 불은 꺼졌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을 다베라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 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맛나뿐이니 맛나는 코리안더씨 같고 색깔은 송진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여기저기 다니며 그것을 고하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고에 찌어서 솥에 삶아 납작한 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습니다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진 위에 내렸습니다 집집마다 각자의 장막 입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몹시 진노하셨고 모세도 언짢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왜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히십니까? 왜 제가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며 주께서는 이 모든 백성의 종을 다 저에게 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마치 제가 이들을 낳은 것처럼 주께서는 유모가 악의를 품 듯이 저들을 제 팔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고기를 어디서 구해 백성에게 주겠습니까? 저들이 저를 보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고 울어댑니다 저 혼자만으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제게는 벅찹니다 주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겠다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시고 이 곤란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의 낳이 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장로 오고 관료로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너와 함께해서도록 하여라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이야기하고 내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눠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의 중을 너와 함께 나눠주고 너와 함께 나눠주고 너만 혼자 지지 않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위해 몸을 고룩하게 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귀에 대고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 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 살던 것이 훨씬 나았구나라고 했으므로 내일은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1일, 2일, 5일, 10일, 20일만 먹을 것이 아니라 고기 냄새가 너희 코에 넘쳐서 역겨워질 때까지 한 달 동안 먹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여호와를 거부하고 그 앞에서 울면서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까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걷는 사람들만 60만 명인데 주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줄이니 그들이 한 달 내내 먹을 것이더라고 하시는군요 양떼나 소떼를 잡거나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다 모은다 한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내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밖으로 나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 가운데서 나이 많은 장로 70명을 불러 대막 둘레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있는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엘다시였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다시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명단 가운데 있었는데도 해막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진 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달려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엘다과 메다시 진영 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 보좌관으로서 어려서부터 그를 섬겨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준 모세여 저들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이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이 예언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일어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몰고와 진 둘레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면적의 두 규빗 정도의 높이로 쌓이게 했습니다 백성이 일어나서 그날 온종일과 그다음 날 낮과 밤 내내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가장 적게 몬 사람도 열 호매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추라기를 진 둘레에 널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다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해 극심한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이 기부르타타와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탐욕스러웠던 사람들을 묻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기부르타타와에서 이동해 하세루세이르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10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터가 아름다우니 북쪽에 있는 위대한 왕의 성 시온산이 온 세상에 기쁨이 됩니다 그 성에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습니다 왕들이 연합해서 함께 나아갔다가 그 성을 보고 깜짝 놀라 안 되겠다 싶어 도망쳐버렸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께서 다시 스베드를 동쪽 바람으로 부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망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주를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이르렀고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합니다 주께서 판단하시니 시온산이 즐거워하며 유다의 마을들이 기뻐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 성벽들을 잘 살펴보고 그 궁전을 두루 둘러봐 다음 세대의 그것들을 말해주라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어질 earli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